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와 건립 계획 고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설계 공무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뒤 2025년 3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시청 운동장 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 현재 청사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, 복지 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.